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체로 정신 핵가닥 나가버린 그런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고 갑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뭔 개소리야 싶으실텐데요. 끝까지 보면 압니다. 그럼 갑시다. 제목 영희 남편이 본인 말고 나 좋다고 찾아와 쳐들이대니까 거기서 부들거리는 지영이랑 또 철수 마누라 영희도 봐라. 야 니들 진짜 미쳤냐? 원지 유부녀들 유부녀 친구들 사이에서 욕먹고 손절당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자 직장인입니다. 최근 친구라는 것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데요. 아니 뭐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싶어서 글 써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고등학생일 때 저희 아빠 직장 문제로 전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원래 다니던 친구들과도 계속 사이를 유지했고 또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새로 많이 사귀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우연히 정말 본의 아니게 제가 원래 다녔던 학교 친구들과 또 새로 다녔던 학교 남사친들을 제가 자주 뭐라고 하죠? 주체를 한 적이 있어요. 만남을 다 같이 그런 뒤에 자주 같이 만나 놀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 커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두 커플 모두 혼전임신으로 비교적 좀 많이 잃은 나이의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엔 저를 포함해 다들 엄청 말렸죠.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지들이 끝까지 좋다 그러고 이미 임신까지 했으니까 안되더라고. 여하튼 그래요. 두 커플 다 애를 낳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어요. 뭐 저도 대학 졸업 후에 나름 바쁘게 직장 생활을 그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겨울이었죠. 하루는 눈이 되게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이때 1번 커플 중에 남편이죠. 철수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얘랑 얘가 결혼하고 나서는 남으로 친구지만 개인적인 연락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야 갑자기 웬일일까 급한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죠. 어 철수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어 야 나 지금 니네 집 앞쪽으로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잠깐 근처에 차를 세웠거든 운전이 안 돼서 아 그랬어? 영희도 같이 있어? 아기는? 애는 맡겨놨지. 근데 야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하루만 니네 집에서 신세 좀 지면 안되겠냐? 이러길래 저는 당연히 영희도 같이 있는 줄 알고 어 그래 그래 위험하게 어서 들어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새끼가 지 혼자 쏠랑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야 너 뭐냐? 왜 혼자야? 영희는? 어? 영희는 집에서 애 보고 있지.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인마? 부모님한테 애 맡겼다는 소리 아니었어? 나는 당연히 니네들 같이 있는 줄 알고 들어오라고 한 건데 이러면 안되지 시키야. 아니 인마 그게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운전하기 힘들고 또 당장 생각나는 게 가까운 게 너밖에 없는데 어떡해? 아니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너 혼자는 여기 못 재우지 내가 그냥 영희한테는 눈 때문에 집에 못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근처에 모텔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너 혼자 자. 어이씨 그래 알았어. 이게 전부고요. 철수는 대답을 하고 바로 나갔어요. 제가 등끼밀어 내보냈죠. 솔직히 지금 이 상황 너무 어이없고 기분 그지같았지만 괜히 영희한테 얘기했다가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그런 뒤에 역시나 별다른 이상 없었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하루는 이번 커플의 친구 얘는 지영이에요. 지영이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다가 우연히 그날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저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물론 우리가 아무리 친구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곤 해도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 미혼인 여사친 집에 지 혼자 쳐 기어들어와가지고 잠을 재워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나는 이 자체가 어이가 없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이게 또 영희가 알게 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아직 말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지영이도 그래 그건 좀 아니지 그 새끼 미쳤네. 철수 걔 되게 웃긴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영희도 그렇고 지영이도 그렇고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걸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평소 아무리 자주 연락을 하는 그런 친한 친구들이라 해도 어린 애기들을 봐야 되니까 다들 오지게 바빠서 그러겠지 이러면서 별다른 신경을 안 썼거든요. 물론 저도 일한다고 바빴고요. 그랬는데 좀 나중에 아 그래도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올 때 얘들 빼고 미혼인 친구들을 따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대뜸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지영이랑 영희한테 뭐 죄지한 거라도 있냐? 딱 이러는 거예요. 가뜩이나 기분 이상했는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뭔가 좀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린데? 뭔 죄? 이랬더니 개들 둘이 저를 무슨 유부남 꼬시고 다니는 년 친구 남편 꼬시는 년 등등등 이런 식으로 저 모르게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들 보는 앞에서 바로 두 사람 모두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통, 문자, 전화 다 안 받아요. 그래서 DM이라도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왜냐하면 억울한 건 풀어야 되니까 먼저 영희 인스타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게 제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던 거였어요. 이거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 제가 들어가기 딱 직전에 꼼꼼 같은 년 크크크크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고 지영이는 거기 댓글에다가 그래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네. 이지랄. 와 이 정신나간 것들이 아 물론 이게요. 거기에 제 이름은 없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저를 자격하는 거잖아요.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다 알죠. 거기다가 저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 얼마나 많은 재욕을 하고 다녔는지 친구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해명을 요구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그랬죠. 야 근데 니들도 웃긴다. 왜 그런 소리를 듣고도 당사자인 나한테는 왜 말 한마디를 안 했냐? 이렇게 따졌더니 문제가 민감한 상황인 만큼 먼저 입을 열기 껄끄러웠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터진 김에 이제 물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이게 무슨 갑자기 날벼락이야? 봉변도 이런 거지같고 개 더러운 봉변이 또 있을까요? 여하튼 그날 있었더니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설명을 해줬더니 친구들 모두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참 깔끔한 애인데 이러면서 제 편을 들어주긴 해요. 하는데 그걸 뭐해 이제 와서 이제는 친구고 뭐고 아무도 못 믿겠어요. 아니 도대체가 이 미친 것들이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또 중간에서 지영이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전했길래 여긴가 저러는 건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들으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거기다가 너무 이러니까 정말로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마음이 진짜 복잡해요. 당연히 제 잘못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 요구를 하고 당당하니까 그래도 그래서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여쭤봐요. 제가 잘못한 겁니까? 뒤에 후기 있습니다. 제목이 풀리는 후기 지영이가 영희한테 말을 전했고 영희는 당연히 자기 남편 철수에게 따졌을 거고 그럼 철수는 어떻겠어요? 모든 게 다 오해야 꼼꼼이가 먼저 날 유혹한 거라고 유혹 그래서 내가 그거 뿌리치고 나온다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고라를 친 거지. 딱 이렇게 지 마누라한테 정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지영이도 그렇고 영희도 그렇고 스니를 예비 상관여 취급을 하고 조리돌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보여요? 대대 스니 아무리 그래도 저 역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일단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애초에 애초에 제가 하는 말은 듣고 싶지도 않은 건지 전화도 안 받고 아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건 둘째치고 저요. 옛날에 영희 어려울 때 돈 한 푼 안 받고 저희 집에서 반년 넘게 머물며 살기 해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도움도 되게 많이 줬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황망한 거죠. 아니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오해를 했다 칩시다. 그럼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팩트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이게 순서 아닌가요? 이렇게 바로 손절해버리니까 너무 서글프고 웃기고 어이없고 그래요. 지금 스니가 살짝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건 말이죠. 영희 본인도 이미 지 남편이 그지같은 쓰레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그 분노와 화를 스니에게 푸는 것 뿐이죠. 왜? 이혼하기 싫거든. 이게 맞죠. 지 남편 쓰레기라는 걸 친구한테 들켰으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런데 또 현실 부정은 해야 되니까 그냥 맘만한 스니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끌 끌 끌 지영이도 편들어주고 얼마나 편해? 내 생각은 조금 달라요. 지영이랑 영희는 둘 다 유부녀라서 아니야 내 남편은 절대 먼저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이렇게 굳게 믿고 그냥 스니가 순진한 내 남편을 꼬신 걸로 아는 겁니다. 그 정신 승리하는 거죠. 님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지같은 오징어 지킴이들. 얘도 딱 그런 거야. 영희나 지영이나 둘 다 남미세의 빡대가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혼전임신하고 으쌰으쌰 서로를 의지하는 거죠. 끌 끌 끌 끌 끌 영희가 미친 거죠. 지 남편 잘못한 걸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가정만 정상으로 보이고 싶어서 말을 전한 지영이한테 아니야 너 그거 걔가 너 속인 거야. 그년이 내 남편 꼬신 거라고 이렇게 역으로 랄지를 한 거고 그렇게 둘이서 뒷담을 하다가 스스로 사내가 되는 거고 이게 또 기정사실이 된 거죠. 게다가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화풀이 할 대상이 필요한데 이걸 자기 남편한테 해버리면 가정만 깨질 게 뻔하니까 만만한 스니한테 분노를 쏟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둘 다 손절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아우 거지 같은 것들 일단 철수한테 톡으로 말을 하세요. 야 이 새끼야 지금 이게 뭔 거지 같은 상황이냐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남겨서 영희가 인스타로 저격하면 톡 캡처 올려가지고 맞저격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 이간질 못하게 조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 스니만 매정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늦은 것 같은데 그냥 이러지 말고 아예 고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졸라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확 조사버려야 돼. 까이 까이 친구들 단톡방에 다 초대해가지고 이 글 링크를 올려버리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계속 더러운 추문이 따라 붙을 겁니다. 100% 철수가 거짓말한 거지. 스니가 유혹한 거라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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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스니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여사친 집에서 자려고 했다는 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님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쓰레기라고 그걸 인정하는 아내는 별로 없습니다. 순순하 순 순 순순이 머리가 굳어요. 지금 이 상황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한테 이야기를 퍼뜨린 스니 본인이 만든 겁니다. 이거 100% 철수가 알같이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이제 뭐 늦었어.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요. 이혼하는 거 아닌 이상 지 남편 말만 믿고 싶을 텐데 어쩌겠어요. 정신 승리하는 것들은 답 없어.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글에 굳이 실명을 썼다고? 100% 주작이네. 아 진짜 수준 정말 너는 이게 진짜로 실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철수 영이 바둑이 몰라? 추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일이 있었던 건 작년 겨울이었고요. 그냥 나 혼자 품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오랜만에 지영이를 만나게 된 건데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제가 본문에는 기절을 안 했습니다만 영이네와 지영이네가 영이네 집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이때 지영이가 먼저 술에 많이 취해서 애기들이랑 방에서 먼저 잠이 들었는데 어떤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까 영이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때 기분이 너무 셌다. 이런 소리를 지가 먼저 하길래 저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랬었냐 사실 나도 작년에 눈 많이 오던 날 그런 일을 겪었다 이건데 그냥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지영이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둘 다 연락이 안 되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오해가 아니라 진짜 그지같은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제가 마치 영이네를 욕되게 하려고 일부러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영이가 먼저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동달아 한 거예요. 여하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그러니까 이거구만 지영이는 영이 남편이 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은근슬쩍 자랑삼아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건데 쓴이가 훅 치고 들어가니까 열받아가지고 이간질 시킨 거네. 철수 이 새끼 완전 상석밤이네. 아니 근데 지영이는 지도당해담에서 왜 말을 이상하게 전달한 거지 이유를 모르겠다. 미혼이 쓰니 배척하려고 작정을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이상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예요. 쓴이와 달리 지영이는 그거를 즐긴 겁니다. 그래서 쓴이한테 자랑질을 하려고 했던 건데 쓴이한테는 철수가 직접 찾아갔다. 이러니까 그지같은 질투심이 발통해가지고 전화기를 친 거죠. 맞아요. 지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존심 상한 거지. 발정난 양아치 하나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나 휘둘리고 있는 거냐. 본란을 만든 건 철수인데 여자들끼리 피터지게 싸우고 있네. 저도 왠지 이거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물론 지영이도 철수는 어떻게 할 생각은 절대로 없겠죠.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그런 느낌으로 은근슬쩍 자랑하려고 했는데 쓴이한테는 직접 눈 오는 날 찾아갔다. 이러니까 질투심에 말을 이상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살짝 들어요. 물론 이거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웃기네. 그렇죠? 감사합니다.